오 마이 굿즈 오 마이 굿즈 맛이 끝내줘요 응 안 들어가네 얼었나 봐 아 정신 정신 먹읍시다 배고파요 오늘은 정신은 간단하게 부대찌개 즉석요리 부대찌개 파 콩 김치 요리 육수 쓰레기통 쓰레기통 이 텐트 오토바이 트는 텐트 여기 들어간다고 어 끓는다 끓어 부대찌개 맛있게 끓는다 오 오 떡한것 같은데 38도 39 39 이쁘다 네 이쁘다 맛있다 음 음 음 카야 노지 캠핑 매력이 너무 있어요 어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어 그 뭐 비싼줄 알았지 오 오 정말 히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상실의 상실의 아 안되네 못했나 하이구, 하이구 네 마지막으로 치즈소스 치즈소스 샤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스테이크 이렇게 와우 초장에 음 맛있다 야들아야다는 게 맛있네 야들아야죠 아 아 어 맛있다 어 어우 와 와 여기에서 초장으로 들어가? 초장 초장 이거 맛있어 오우 아 맛 죽이네 난 고기는 언제 먹어 이만 먹고 구이도 맛있어 맛있네 마흔맨 쥬쥬 그럴싸하지? 아우 시원하다 양꼬치 칭따오나 양꼬치 칭따오나 양파마늘 양파마늘 다 가져왔다 난 챙기는데 까먹었어 굴집이 됐습니다 쓰다듬어 마늘 양파 구운 배불리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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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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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